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스네이크라 지런 게임이에요 뚝배기 하고싶지만 지금 주위에 지런이가 지런이가 맞나요 얘라도 먹어야겠어 게디러니 파워 이따는 갇혀 갇혀 갇혀라고 응 갇혀놨다 죽었다 지런이라도 먹어야 되겠어 맛있겠다 지런이어서 갇혀놨다 뚝배기 작은 녀석들을 조심해야 돼요 얘라도 잡아놓자 어 어 어 어 어 꾹빼기 꾹빼기 해서 죽였고요 개디론이 먹어라 뭘 쏘셨죠? 갇혔고 죽였고 갇히고 죽이고 어, 한 년 더 죽였고 아마도 면 죽을 뻔했네 딜언니들 멋봐 러미 파 맛있어 또 빼기 러미 한 후 얘네들을 잡아먹여 반으로 쪼개 쪼개 러미 프리츠리 이런 게임입니다 저 그 어 나 나 나 10등이네 저 노비에요 맛있어 우와 벌써 벌써 이만큼 먹었으면 다 죽어야지 지렁이를 나한테 덤져들고 있어 지렁이들 살짝 무서워 살짝만 닿으면 나는 그냥 끝이야 이 지렁이만 먹었다면 여기를 빠져나갈 수 있을까 못 나가 지렁이들 다 죽을 시간이 왔어 이 지렁이들을 먹은다면 많이 어? 많이네 이미 나 4등이야? 대박 4등이야 나 1등이라도 가보겠습니다 오 죽였고 오 겨우 살았네 여기에서 이제 죽을 동안을 기다려라 뚝배기 응 먹어 애들이 겁나 많네 오 붕겨 줄고 있어 응 작은 지렁이한테 죽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막힐 수도 있어요 쪼개 쪼개 버려 쪼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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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는 다시 돌아왔는데 죽였고 저 녀석 죽여버려야 되는데 아 대출 알아보기 막막해 여기서 카카오페이로 하나 둘 셋 이제 죽여 그러면 또 오겠지? 오면 이렇게 죽여 여기로 또 오겠지? 오면 또 죽여 또 오면 죽여 쉽네 쟤부터 죽여야겠다 이 녀석들이 이거 다 나 이거 괜찮은데 어떤 게임은 30초 20초 모임 진짜 안 죽여 대출 알아보기 막막해? 여기서 카카오페이로 하나 둘 셋 내가 너 대신 은행들을 다녀와 줄게 와 50개가 넘어? 다시 해볼게요 일단은 저기 투명사람부터 대출 알아보기 막막해? 여기서 카카오페이로 하나 둘 셋 좀 어렵네 좀 어렵네 이대로는 죽는다고요? 일단은 해보죠 저 질언니 맛있어 보인다 개꿀 대출 알아보기 막막해? 대출 알아보기 막막해? 여기서 카카오페이로 하나 둘 셋 또 쪼꼬미가 되었다 옆에 긴 사람 저기 있다 아로까로 여기에도 있네 아 누구도 죽이지? 저 아로까로 아 컷 저기에 아셋 지렁이 죽여보겠습니다 콜라 지렁이요? 아 우와 타임 대출 알아보기 막막해? 여기서 카카오페이로 하나 둘 셋 아 여러분들 먹잇감 발견 아 웃고 있네 저기 초록색 베트남 형 형아 형아 형 영상 올려? 응 올리고 있잖아 이 쪼꼬미들 끝장이다 끝장 끝장 형아 응 아까 쪼꼬미 큰 거 아직 안 있네 여기 일단 저거 먹이나 먹어 으아 대출 알아보기 막막해? 어 여기서 카카오페이로 하나 둘 셋 저는 언젠간 1등이 되겠습니다 1등 지금 이맘몇이야 헐 미꽃쪼 흰옷 흰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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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흰색은 당연히 안 돼 민자 거북이 민자 거북이 쟤부터 죽여 어 저 못해 어 외계인은 핑크 양미 체엿일 것 같다 으악 어 대출 알아보기 막막해? 스피드를 여기서 카카오페이로 하나 둘 셋 스피드 스피드 스피드를 조심해야 돼 스피드 맞쓰는 게 아니라 피약 때 이렇게 잘못하면 이래 돼요 대출 알아보기 막막해? 으악 여기서 카카오페이로 하나 둘 셋 여기 아가대 인마 일단은 아가대 인마 안 돼 대출 알아보기 막막해? 여기서 카카오페이로 하나 둘 셋 두 년 떠보기 쟀다 누구냐고요? 저랑 이 사람 쟀다 주황색 좀 봐? 주황색 아 나 갇히게 하는 거야? 갇히게 한다면 주황색이나 주고 똑같은 서버가 또 없네 일단 얘라도 아 아 대출 알아보기 막막해? 어 여기서 카카오페이로 하나 둘 셋 너무 어이없잖아 뚝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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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대출 대출 알아보기 막막해? 어? 여기서 카카오페이로 하나 둘 셋 무심 내면 안 돼 이 지도언니 겁나 계지만 나는 아직 주일 수가 없어 균애벌레 죽일 수 없어 어? 아직 안의 가락이만 난 우리 점 만난 으아! 죽었고 대출 알아보기 막막해? 너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카카오페이로 하나, 둘, 셋! 여러분들 이거 아니 이거 일단 바꿔야 되겠습니다 바꿔 바꿔버려야겠어 하나, 둘, 셋 이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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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눈빼기 얘라도 갇혀 갇혀버려 무지개 터널에서 어 너도 무지개네 하키파이 뚜빼기 하키파이 공간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 뭘 선택하나 역시 줌은 선택을 하고 있구나 뚜 길은 좁아졌다 어 개지 아마트만 타초하는 줄 알았네 오늘은 신나는 토요일 오늘은 신나는 토요일 오늘의 유튜버는 안채리다 이 애벌레들 다 죽어 버려라 벌써 나 아직 산대는 아니지만 산대님이 아직 만 몇이야 버버 산대는 만 몇이잖아 아 아까 전에 2등이었나 아 2등이었네 저 사람은 2만 뭐야 2만까지 가면 최세 50분 간 거 아니야 에이 설마 바로 어 안 꺾고 있었어 으아악 대출 알아보기 막막해 어 여기서 카카오페이로 하나 둘 셋 너무 어이없잖아 하 어떻게 하지 저 에이 벌레 으아악 난 이제 안 죽는다 가 아니야 언젠간 죽어 얘라도 먹어야 되겠어 또 빼기 어어 먹이로 빼기 빼서 아 아 대출 알아보기 막막해 어 여기서 카카오페이로 하나 둘 셋 아 고마웠어 보스 해버릴 거야 했지만은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어 설마 아니잖아 어 아닌데 일단 죽어서 다행 다시 태어났구나 베트남 아 태어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싸워봐 싸워봐 베베이비 웨웨웨웨웨 오 예스 두베기 짜빌 어 벌써 손이 없어 손이 오지 일단은 갇혀 잘라 오 에벌레 탈출하지마 웨웨웨웨웨웨웨웨 에벌레가 아니라 질언니도 아니라 스네이크 아님 맞아 아 얘라도 식인종이라도 먹어야지 살지 않을까 와 빈빈들고 있네 이렇게 있다가는 나 죽는 거 아니야? 오 여씨 안 죽어 아 에벌레 이렇게 먹어야 돼 아 세마리 단첨 세머리 세머리 누구부터 죽을까 저부 저 사고새부터 죽었네 그럼 이제 초록색이 죽겠지 하다가는 파란색이 죽는 거 아닐까? 남색인가? 일단 초록색이 죽어야 되는데 남색이 죽을 것 같아 어? 초록색이 남색이라 아 초록색이 먼저 죽었네 그렇다면 또 먹이 한 마리라도 괜찮아 왜냐면 먹이를 줘 일단은 어 나 2등이었어 아 아니야 나 나 7등이었어 얘네들 다 잡아먹어 줘야겠어 와 세명 단첨 너네들은 나를 죽일 수는 없다 어 죽었뻔 뭐라고 했나 죽일 수 없다고 했다 너는 길.. 길게 되고 싶은가 싶으면 처음부터 알아 2명이 죽을 시간이다 죽었구나 이제 애벌렐라도 먹어야 되겠다 왜 이렇게 빨간 옷 오 오 이 애벌레 진짜 추워하고 오 무지개들 여기선 갇힐 수 없다 진실의 반이니깐 어 나 3등이야? 뭐야 대출 알아보기 막막해 이쁘다 여기서 카카오페이로 하나 둘 셋 얍 하나 둘 셋 얍 어 인생은 살아나지 저 애벌레 오 저 애벌레부터 죽여야 되겠어 어쩐 이 애벌레 겁나쎄 저 애벌레 육백을 다 돼가고 있다 애벌레들이 너무 많아 애벌레마 많아요 죽었고 700까지 못 갔다 죽었고 700까지 못 갔다 그랬지만 나는 이 애벌레를 감옷 시켜버릴 거야 했지만은 못 시켰고 뚝배기를 하고 싶다 그런데 뚝배기를 못 해 이 겁나 쓰레기들아 대출 알아보기 막막해 여기서 카카오페이로 하나 둘 셋 얍 오였네 어? 애벌레다 많친네 애벌레를 먹었어 먹었는데 또 한 마리가 들어왔어 그래서 한 마리를 죽여버렸지 한 마리 또가 나오고 또또또또또또또또 많이 나왔지 이 애벌레 큰 가위가 죽여버렸어 애벌레를 많이 먹다가 반해자가 왔어 반해자를 죽이고 싶지만 나는 못 죽였어 해도 나는 감옥을 시켜버렸어 그리고 저 한 마리를 죽여버린 생각 그리고 이 두 면을 갇혀버렸어 갇혀버렸어 갇혀면 그냥 죽는 거야 죽어라고 해도 계속 안 죽어 그래서 억자치기를 해야 되는가 했다 해봤지만 진짜 해버렸다 그런데 애벌레들이 너무 빨라 애벌레들이 끈이 없이 죽어 있다 애벌레들 다 죽어 지런이들 다 죽어 지런이들 다 죽어 지런이들 아 지금 몇 시간째인지 일단 얘라도 뚝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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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안 나오고 싶어 여기서 파타오페이로 하나 둘 셋 어 애벌레가 있지만 난 못 죽이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죽었다 애벌레들이 시런인가 애벌레들이 친 mustn 지 애벌레들이 잘ิ 수 알아보기 막막해 여기서 카카오페이로 하나 둘 셋 40분이라도 됐습니다 40분? 일단은 애벌레들 다 죽어버리고 있었네요 크크크크리삼뽕 크크크크리삼뽕 이건 너무하잖아 애벌레들 끈이 없이 죽어버리고 있네 크크크리삼뽕 애벌레들 야무지게 길막하고 있네 길막하면 나는 감옥이다 여길 빠져나갈 수 있는 건가 못 나가겠지 크크크크리삼뽕 크크리라비뽕 죽었고 냠냠냠 한 마리가 여기 있네 한 마리 꿈이 없이 죽여 에벌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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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ess해주세요 와우 냠냠냠냠 냠냠냠 대출 알아보기 막막해? 여기서 카카오페이로 하나 둘 셋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로비, 뉴비 오우 가짜놀렐라 오우 여러분들 안되겠습니다 그 방법을 써야되겠습니다 일반기술 공배치기 이런 기술을 모르고 있었다니 나는 태하였나 얘라도 죽여 죽였다 한 마리 또 죽여 두 마리라도 두 마리 싸울건가 한 마리 죽었죠 두 마리 죽었죠 얘라도 죽여 여기에 두 마리 andon 일단은 누구부터 죽일까 했더니 얘부터 죽여야 미스킨이 날라갔어 겁나 힘드네 뚜베기 야 무지개 뚜베기 못했어 아 1등을 어떻게 갈까 내가 2등이라는 거야 아닌데 와 이 사람 애벌레를 죽이라는 생각을 하나 이러다가는 난 다 죽어 아 먹잇감 아니 감히 나를 내 먹잇감을 죽여 아니 내 먹잇감을 훔쳐먹어 넌 도둑재로 일단은 오 쟤가 잘 먹는 거야 이 도둑 맛있겠다 얌얌얌 chack chack chack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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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acky chack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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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hacky해주 euh 착y chacky jacky chacky chacky 여기서 죽는다 애벌리 마침내 이 애벌레들이 꽈나마나 많이 먹었다 와 세면이라도 죽는건 너무 꿈이야 죽었고 반으로 갈랐고 여기도 갈라버려 한 마리 죽었고 한 마리 또 죽어야 되겠네 마리 또 죽어 죽었다 독일사람 죽여 애벌레 인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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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벌레들 많이 죽여버려 헐 여만큼은 죽인다고 세면이라도 죽여버려 버리고 다 있다 아 나 아직 8등도 아니 10등도 안됐어 겁나 선잔하기 어이없노 애벌레들만 죽였다면 선잔이 잘 될건데 이제 애벌레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지 이제 여기서 죽는건가 우리 엄마 어떻게 해 세면 한 마리 뚝배기 뚝배기 두 마리 다 외 뚝배기 뚝배기 다 죽었고 얘 한 마리라도 죽어 으악 왜 원래 아 아 놈쟁이 날라가는데 와 이거 겁나 어이없는데 어이없게 아니라 재미로 하는 거 아닐까? 맞으면 죽여 아니 맞으면 죽일 수 있고 안 맞으면 못 죽인다 맞대! 중인 거 보소 여기서 인생이 끝인 줄 알았네 근데 애벌리들은 이런 기술을 써 훔쳐가기만 해 훔쳐가? 죽는 것이다 애벌레 자살 애벌레들 벌써 죽일 수 있다 이렇게 몸도 너무 긴데 죽을 거다 애벌레만 있어 애벌레들 맛있어 애벌레들이 너무 맛있어 너무 냠냠 쩝쩝쩝쩝쩝 맛있어 빙글빙글 돌 애벌레들 다 죽어 우와 위험했다 우와 내 마리 내 마리 잡혔다 과연 여기서 인생이 죽을까? 과연 여기서 인생이 죽을까? 잘하면 10등까지 갈 수 있어! 어 한 마리 죽었어 점점 작아지고 있다 어떻게 할 건가? 죽어야지 그래 점점 죽고 있어 죽었군 역시 내 마리 잡혔다 역시 내 마리 잡혔다 내 마리라도 먹어볼까? 겁나 맛있네 아직 못 먹었는데요 그래도 맛있어 보여 어? 한 마리 죽었네 한 마리 없는 거 보면 죽어라 이제 너네 어 뭐야 나 벌써 몇든이야? 3든이야? 넌 이제 죽어야 된다 안 죽으면 이대로 있어야 된다 애벌레들 많이 먹어버릴 거야 이 인생이 애벌레가 아닐까 우와 애벌레 겁나 맛노 이거 잘하면 1등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등 갓 1등 갓 게임이야 이거 나 잘하고 있는데 너무 나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? 여기서 죽겠지만 안 죽어 누가 죽는다고? 애벌레들 아직 작아가지고 다 큰 거지만 나는 이 게임 그냥 이건 왜 애벌레 이 군면 뭔노 왜 이렇게 많노 애벌레들 야무지게 죽고 있지만 아니 아닌데 4면인데 3면이다 향한 목이먹지마 왜 오징어 게임 그러면 나중에 얘가 커져야지 너 어떤 따져야지 브릿지줄은 이렇게 오징어 게임에서 다 못 죽 다 실패했군 그렇다면 다음 무고나꽃집이었습니다 입니다 애벌레들 야무지게 먹어야지 크크래 빙뽕 애벌레 식인종 애벌레도 한 마리라도 잡혔네 식인종? 나는 2등이 될 수 있어 나 지금 3등이지만 난 이것만 먹으면 1등만 되다 나 지금 1등이야? 주물러? 아직 2등이야 아직 2등이야 너 아직 2등이야 아니 3등이야 아닌데? 아닌데 홍아 노비야 애벌레들 죽는 거 보소 애벌레들 노비 노비지 1등이다 우와 1등이다 여러분들 저는 1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번엔 이렇게 1등이 될 수 있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3번까지 가보자 2등이래 4등이다 왜이냐면 1등이 될 수 있을까요? 즈시 1등! 하고 끝났습니다 1등 이거 되는데 일단 2학끄 아니 1학끄